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정쌤입니다. 자, 2024년 3월 1차 시험이 이제 또 코앞이에요. 한번 특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토 예언 특강. 매 회차 시험 전마다 특강을 하는데 적중될 때마다 짜릿짜릿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번 달 시험 대박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번 달 시험은 대박달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토 특강을 듣고 있으니까요. 원래 대박달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누구에게나 모두 대박달이고 누구에게나 모두 쪽박달이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평가 베이스잖아. 모두가 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요. 또 모두가 못하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대박달? 없어요. 마케팅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면 대박이 된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부분에서 조금 적게 나온다면 쪽박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노력이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개개인마다 운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토익은 보통 이제 한 두세 번 정도는 연속으로 쳐봐야지만 본인에게 가장 맞는 시험을 만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 점수가 안 나왔어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는 쳐보시면서 가장 잘 맞는 시험을 한번 찾아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특강을 끝까지 듣는다면 대박달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문제 먼저 풀어보셨죠? 만약에 안 풀어보셨으면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듣는 식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강을 하셔야 된다는 점은 변화가 없어요. 100일 말입니다. To thank our customers. 우리 고객들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For Continued 빈칸 때문에 Ampatrice는 Is Offering 제공합니다. Free 첫백을 제공합니다. 정도까지가 주어동사 목적이겠죠. 빈칸은 지금 전체사의 목적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선택지에서 지금 Supportive는 형용사죠. Be supportive of 이런 식으로 써. 어디어디에 지원하는, 어디어디를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겠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A번과 B번과 D번 중에서 일단 Supporter, 동사에다가 Ear, 혹은 Or를 붙이면 그러한 동작을 하는 사람이 되고요. 동사에다가 E를 붙이면 그러한 동작을 받는 사람이 되죠. 어쨌든 모두모두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산명사가 된다. 사람은 무조건 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셀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셀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친구를 못 셀... 그럼 말 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이제 분위기 슬프니까. 어쨌든 사람 명사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단습일 때 반드시 관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 명사는 관사 필요. 사람은 모두모두 관이 필요하죠. 나중에 죽으면 관이 들어가잖아요. 팜이 고셨으니까 여러분들. 네, 팜요요. 그래서 사람이 관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 명사들은 모두 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사 사람, 관사람, 관사람, 관사람 안 되는 거예요. A번과 B번 두 개가 남는 것인데 Support는 이것도 가산명사적인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관사가 없으니까 복수명사가 정답인가? 해서 A번을 고르도록 만든 그러한 함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Support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지, 도움 정도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쓸 때는 불가산명사입니다.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에 S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B번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지속적인 후원, 지속적인 도움 때문에 우리 고객들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Support가 가산명사로 되는데 가산명사일 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개념은 불가산적인 느낌이잖아. 하지만 관사로 붙이는 가산으로 쓰면 지지하는 데, 실체가 있는 보통의 명사가 되는 겁니다. 지지대라든지, 밑에 받침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 그렇게 쓰면 이제 실체가 있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가산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Support는 가산명사의 복수이기 때문에 지지대들, 받침대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Support를 쓸 때는 거의 99% 지지, 도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죠. 그래서 불가산적인 명사용법을 가장 기본값으로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움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지금 감사하다 동사. 여러분들, 감사하다라든지 아니면 축하한다라든지 칭찬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동사들이 사람 목적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유를 붙일 때 For를 이렇게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Congratulate 라든지 아니면 칭찬합니다. Price. Upload. 이런 동사들이 Somebody 목적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붙일 때 For를 붙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 무엇 때문에 무엇, 무엇으로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축하, 칭찬 동사의 목적어 뒤에 For. 이유를 덧붙여주는 For. 이 용법을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문제에서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에서도 나중에 어떠한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에요. 자, 대기문 문제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Global Flyways는 이서 빈칸의 매거진이다. 여기까지가 명사보호죠. 비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의 주어는 당연히 명사일 거고 오른쪽에도 명사가 쓰였다면 두 개는 동격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보호가 쓰였다면 네, 그것은 이 주어인 명사를 꾸며주는 거겠고요. 거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많지만 가끔씩 이렇게 명사보호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Flyways라는 게 무슨 무슨 매거진이다. 라는 것과 해석상 동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은 제공이 되는 as a courtesy, 호의로써 제공되는 courtesy라는 게 이제 공손함 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공손함 우리의 정중함으로써 우리의 호의로써 제공해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공짜 이런 느낌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as a courtesy는 호의로써 무료로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네, to all-on airlines의 passenger, 승객들에게 무료로써 제공된다라는 것 호의로써 무료로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s a courtesy, 호의로써 이런 전용구라도 쓰이겠고요. 아니면 그냥 courtesy of 마치 이 형태 자체를 관용적인 전치사구처럼 쓰기도 합니다. 누구누구의 호의로써 즉, 누구누구가 제공해 주는 호의로 무료로 이런 해석으로써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courtesy는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고요. courtesy shuttle bus 우리 호텔에서는 courtesy shuttle bus를 제공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호의로 제공해주는 무료의 shuttle bu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서비스 이런 느낌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어쨌든 빈카는 매거진을 꾸며는 형용사입니다. complimentary 무료의 매거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complimentary 무료의 variable 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의 able로 끝나기 때문에 이 vary가 이제 변화시키다. 변동하다. 각기 다르다. 이런 느낌의 동사잖아요.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의 시범의 perpetual 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생되는 계속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continuous 끊임없이 발생되는 계속되는 subsequent 는 차후의 그 다음의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무료의 잡지다. 무료의 잡지라는 게 이렇게 뒤에 나오는 equalities라는 것과 의미적으로 일치가 되고 있는 그러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103번 빈칸의 party는 can't travel in it. 이게 동사가 되겠죠. the agreement 가 목적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정도로 쓰겠죠. 자 지금 빈칸은요 party라는 명사 주어를 수집해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party party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우리 생일 파티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파티도 물론 파티죠.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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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잖아. 하지만 무슨 무슨 요즘 이제 선거철이니까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또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그 무슨 무슨 당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제 party를 씁니다. 여러분들 그 선거까지 안 가더라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party1 모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늘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쓰는 단어를 모르면 어떡해. party1 모집합니다. 이게 이제 party1이 그 춤추고 노는 파티를 말하는 게 아니겠고요. 우리 party 우리의 그룹1을 모집한다라는 그런 그런 해석이겠죠. party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인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런 집단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쓰일 때는 가산적인 개념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가산명사는 다인수일 때 반드시 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빈칸은 inside 안쪽 이런 거 안 되겠고요. inside 는 보통 이제 전치사라든지 부사 등으로 잘 쓰이죠. 물론 형용사도 가능하게 합니다만 자 indeed 진짜 진짜로 라는 부사일 텐데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빈칸에 부사가 들어가면 party라는 게 단독적인 주어가 된다는 것인데 문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왜? 가산명사인데 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either과 같은 수량 형용사가 들어와 주는 겁니다. 수량 형용사는 자체적으로 한정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는 단수 단수개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는 단수 every either each 이런 단어들은 단수명사를 꾸미는 대표적인 수량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수다 이는 단수다 이는 단수다 이는 단수다 이게 합쳐지면 두 개가 합쳐지면 이런 식으로 fusion이 되면서 단수개물이라는 끔찍한 혼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는 단수다 암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꿈속에 찾아가는 단수개물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every each either every each either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수량 형용사들은 자체적으로 한정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either parry 둘 중 어떤 party라도 이런 해석을 만들면서 문법적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것이지 빈칸에는 다른 일반적인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단독적인 주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나왔었던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한 건데 전기토익을 쳐보신 분들은 문제가 기억이 나시죠? 이게 생각보다 해석적인 문제 플러스 문법의 영역까지 잘 건드린 굉장히 잘 만든 문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정하는 잘 만든 문제입니다. 자, 백사복 문제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Instead of a guided tour, 여러분들 guided tour, 평상시에 guided tour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guided tour, 이런 식으로 pp형들을 쓰는 겁니다. 가이드가 안내인을 딸려 보내다, 이런 동사이기 때문에 안내인이 딸려진 여행이 되는 거죠. 혹은 escorted tour 라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곁들여진 the right tour, 이런 식으로 pp형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guided tour 대신에 많은 방문객들은 선호합니다. 무엇을? taking a 빈칸의 walk, 빈칸의 산책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번엔 neutral 이라는 것은 중립의 중립기관 이렇게 쓰는 것이지 중립의 산책은 아니겠고요. 이건 느슨한 이라는 겁니다. 느슨한 느슨한 산책이라고 표현하지 않겠고요. casual 이게 평상시에 일반적인 일상의 산책을 말하는 거죠. casual 평상시에 캐주얼한 복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일반 복을 말하는 것처럼 casual walk 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산책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엔 spacious 라는 것은 space 공간이고요. 공간이 매우 넓은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마치 room 이것도 공간이고 room이 이렇게 쓰면 넓은 이런 형용사가 되는 것처럼 spacious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5번 at 전치사부터 지금 time까지 전면고 묶이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동사 주어가 이렇게 도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주어동사 목적으로 어순이 진행이 되는데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주어동사가 이렇게 주어 왼쪽으로 위치가 바뀌는 것을 도치라고 표현을 하죠. 도치가 발생되는 데는 여러가지 있고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어 도치입니다. 영어에서는 부정어가 문두에 있으면 주어동사가 반드시 도치가 돼요. 우리말에서는 꼭 그렇진 않죠. 우리는 보통 우리도 물론 도치를 하기도 합니다. 강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빠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혹시 또 구라치고 클럽 갔니? 라고 했을 때 아 나 클럽 안 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침착하게 근데 사람이 당황하고 아니면 굉장히 억울하거나 그럴 때는 부정어가 먼저 나오죠. 왜? 부정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 진짜 절대 안 갔어 나 절대로 안 갔어 나 이런 식으로 이게 도치입니다. 절대로 부정어를 문드러 빼면서 부정의 느낌을 한껏 강조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절대 안 갔어 나 이런 식으로 평상시 스럽지 않은 문장 구조를 쓰면서 더 내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이죠. 영어원에서는 이렇게 부정어가 문드러 오면 주호동 의사가 반드시 도치가 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절대 안 형용사가 부정의 형용사죠. 타임을 꾸며주는 것이고 이게 지금 부정의 전면구이기 때문에 동사주호가 도치가 되는 겁니다. 저의 예문은 아닙니다. 저는 클럽을 가지 않아요. 저는 북클럽 아니면 가끔씩 베이스볼 클럽 베스킷 볼 클럽 이런 데를 즐겨 하지 흔히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이 춤을 춘다는 공간을 들어봐봤어요. 그런 공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마치 상상 속의 유니콘처럼 이번 주말에도 북클럽 갈 생각이 되게 설레네. 어쨌든 형용사 자리입니다. nothing은 명사고요. never 부사고요. 나도 부사입니다. 그래서 no가 정답이 되겠죠. at no time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Did the artist compromise 타협하다는 것인데 그의 비전과 타협한 적이 없다. 타협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양보를 한 적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at no time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예술가가 그의 비전에 타협한 적이 타협한 적이 없었습니다. despite facing numerous obstacles 여러 장애들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numerous 자 보시는 것처럼 numerous 이게 number 숫자가 많다라는 그런 형용사 그쪽에서 숫자가 많은 수가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는 복습 영사가 수식을 받는 겁니다. multiple 이라든지 several 이라든지 many 라든지 a number of 라든지 복습 영사를 꾸미는 대표적인 형용사들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106번 넘어가 보실게요. Mr. You의 argument 주장은 was it so 동사주요? 매우 빈칸했었다. 그래서 so that 구문 보이십니까? 매우 대절하다. 원인과 결과가 한 번에 설명된 구문이잖아요. 매우 빈칸했습니다. 그래서 Finance Committee는 동의했습니다. 자 무엇을 확대할 것을 무엇을요? 광고 예산을 확대할 것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 예산을 확대하게 된 결과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형용사가 빈칸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번엔 Convencing Convince가 설득시키다 확신을 주다 설득시키다 이런 느낌을 동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onvince이라는 것은 확신을 주는 설득력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Convince 사물을 꾸며주면서 그 사물 자체가 설득력이 있고 확신을 주는 거고요. 반면에 Convince라는 것은 설득을 받고 확신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을 수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꾸며주겠죠. 그래서 보통 I am convinced 그 다음에 오브 명사라든지 대절 등을 받으면서 저는 어디어디 확신합니다. 어디어디 굉장히 확신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Convince 그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대에 동의했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Verified Verify가 확인하다 증명하다 느낌의 동사니까 확인된 증명된 So Verified 매우라는 것과 안 어울리죠. 여러분들 매우라는 것은 그 정도를 수식해주는 부사이기 때문에 매우 확인된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Probable 있음직한 발생될 것 같은 Gratified 여러분들 Gratified 라든지 아니면 Satisfy 이런 것들은 만족시키다 라는 감정 동사입니다. 감정 동사라는 것은 그 감정의 PP 형태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 형사만을 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느끼는 Satisfied Gratified 만족을 느끼는 사람을 수식해주는 거고요. 반면에 Gratifying 이라든지 Satisfying 이라든지 ING 형태의 분사로 만든다면 그것은 만족을 주는 이런 느낌으로서 사물을 수식해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주장 자체가 만족을 느낄 수는 없겠죠. Gratified 안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PP 형태는 감정의 PP 형태는 사람 명사를 꾸민다라는 이 법칙을 잊지 마십시오. 감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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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령의 동피랑이 있습니다. 동피랑 잠깐 잊어주세요. 토익에는 감피람이 있습니다. 감정의 PP는 사람 명사를 감정의 PP는 사람 명사를 물론 사람 명사에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회사라든지 부서 협회라든지 어쨌든 감정의 PP는 사람을 꾸미는 겁니다. 107번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raffic management system 문두에서 컨버까지 관우고 끼겠습니다. 새로운 교통 관리 시스템의 도입 이후에 The traffic flow 교통 흐름은요. 도시 city center에서의 교통 흐름은 향상이 된다라는 해석인데요. 빈가는 그 향상된다라는 동작을 꾸미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Fast 라는 것은 빠르게 라는 것인데 이게 형용사가 되지만 부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향상된다? 우리말로 왠지 될 것 같은데요. 빠르게 향상된다. Fast Improved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Fast 라는 것은 속도나 시간 등이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향상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나 속도의 개념보다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향상이 얼만큼 되는지 향상이 크게 된다. 이런 해석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보다는 정도의 그러한 동사이기 때문에 Fast 가 아니라 크게 향상된다. 이런 느낌으로써 Greatly Improved 크게 향상이 됩니다. 아니면 Significantly 상당히 크게 향상이 됩니다. 아니면 지금 나오는 Much 이게 정답이죠. Much Improved 굉장히 됩니다. 이러한 부사들의 수식을 받는 겁니다. 반면에 Fast 가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Part 6 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3월달 이니까 뭐가 지금 다 보이고 있죠? 벚꽃 Cherry Blossom 시즌이 다 가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 Cherry Blossom 시즌이 다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It's Approaching 이렇게 쓰잖아요. 무언가가 다 가고 있습니다. It's Approaching It's Approaching 그런데 Approach 라는 게 다가오다. 이게 타동사일 때는 누군가에게 접근하다가도 되지만 시점적으로 다가오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동사적으로 그럴 때 Fast 가 수식으로 정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Christmas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Cherry Blossom 시즌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동작과는 잘 어울립니다. 정답이 된 적도 있고요. 상상되었다는 Improv 라는 것은 빠르게 라는 속도 시간과는 거리가 먼 동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부사와 잘 어울린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108번 108번은 지금 TC 라는 고위 명석을 공급했습니다. 85%의 컴퓨터 칩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빈칸은 그것을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가 되겠습니다. By New Zealand Mobile Phone and Auto Manufacturers 핸드폰 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의해서 빈칸 되는 컴퓨터 칩들이 되는 거겠죠. Utilize A번에 Utilize 라는 게 활용하다 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회사들로부터 이용되고 활용되는 칩들 이렇게 쓰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Devoted 라는 것은 이게 Devote 능동태일 때 쏟다 헌신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이기 때문에 보통 능동태로 쓰기보다는 Be Devoted To 수동태로 써 Be Devoted To ing라든지 명사 목적을 받으면서 어디어디에 헌신 전념하는 이런 느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Devoted 라고 쓰이면 이걸 꾸며주는 것인데 컴퓨터 칩들이 헌신하는 어디어디에 전념하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To가 나오면서 어디어디 에 와 같은 방향성의 전명구의 해석의 보조를 받겠죠. 맞지 않겠고요. C번 Continued 계속되는 계속되는 칩들 아니겠고요. Convinced 아까 말씀드린 설득시키다 확신을 주다 라는 Convinced 에 비평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칩들이 설득되는 확신을 느끼는 이렇게는 쓰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활용되는 이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9번 For one day 빈칸까지 괄호 묶이는 수식어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이는 수식어 겠죠. The theme park 는 It's granting 줍니다. 무료 입장을 준다는 거요. To balance 이게 이제 베테랑이죠. 베테랑 퇴역 군인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다방면으로 언어가 확장이 되면서 어떠어떠한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베테랑스 퇴역 군인들 퇴역 군인들에게 무료 입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서비스 근무에 대한 감사의 gesture 표시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은 지금 For one day 지금 빈칸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For one day 만으로 충분히 전년금위를 만들죠. 빈칸은 그러면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 부수적인 부질없는 부사라는 겁니다. 부사 For one day only 오직 하루 동안만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는 부사가 되겠죠. For one day before은 안 되겠습니다. For 자체가 기간을 받으면서 어떤 기간 동안에라는 쓰는 것인데 그 뒤에 before이 붙는다. 하루 동안 하루 전 동안 말해야 되지 않겠죠. 그냥 one day before one day ago 이렇게는 쓸 수 있겠지만 for를 붙이는 것은 어색했다. lately 라는 것은 recently 마찬가지로 최근에 라는 것인데 최근에 완료된 동작을 수식해주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결합이 될 때 그럴 때 최근에 무언가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거 동사 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다른 시제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라든지 과거까지 이렇게 붙으면서 최근에 완료가 됐었다라는 동작을 수식해주는 거겠고요. 이번엔 often 이라는 것은 자주 라는 빈도 이기 때문에 해석과 위치 모두 전혀 맞지 않겠죠. 자 110번입니다. 스카힐 피셔리 쓰는 has been 여러분 이거 S0 끝났다고 복수가 아니에요. 첫 글자들이 대문자라는 것은 고위명사 라는 것이고 고위명사 는 이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숨입니다. 무조건 단숨입니다. has been 빈칸되었습니다. by local authorities 그 지역 당국들에 의해 가지고 빈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for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접으시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제가 복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그들의 지속적인 후원 때문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서 감사 축하 칭찬 등의 동사 뒤에서 for이 이유를 설명해주는 전지자로서 쓰인다. 그게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냥 has been 빈칸 by local authorities 이렇게만 끝났어요. 뒤에 for이 없습니다. 그러면 A범어 제한된 지역 당국들에 의해서 제한되었다. 지역 당국들에 의해서 assault가 주장하다 기 때문에 주장되었다. 이런 것도 왠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역 당국들에 의해서 제한되었다. 지역 당국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이번에 perceive는 감지하다 여기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르신 분도 있을까요? 다른 것들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for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command 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command 는 칭찬하다 거든요. 명령하다 라는 것과 조금 달라요. 얘는 command 이런 식으로 이를 쓰면 칭찬하다가 되는 겁니다. 칭찬하다 칭찬하다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지역 당국들을 의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넘어선 것 때문에 workplace 직장에서의 안전기준 규율을 넘어선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능동태일 때 이 somebody 목적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for something을 취하면서 somebody를 칭찬하다 for something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스통태가 되면 얘가 주어가 되면서 동사는 bpp가 되면서 뒤에 for 명사가 그대로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뒤에 있는 for 이하를 보고 이 해석과 함께 어울리는 칭찬하다 동사로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칭찬 감사 축하 이런 동사들은 복적어디에 for를 붙이면서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111번 문제 넘어가시겠습니다. 111번입니다. 가이드북 아직은 문장의 첫 명사 주어고요. 그 다음에 전명구 주어 동사 사이의 전명구는 괄호 묶여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기준점 목적어디에 빈칸이 있습니다. 자 우리 help 동사네요. help는 목적어디에 오형식으로서 투부정사를 받을 수가 있죠. 기본적인 구조 문제를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help는 목적어디에 투부정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2가 생략되면서 목적어디에 원형이 붙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help 뒤에 목적어디에 생략되면서 바로 이렇게 원형이 붙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help는 굉장히 특이하게 동사디에 바로 원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elp는 그 정도로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굉장히 용법적으로 이타적인 동사죠. 다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elp는 이 모든 용법들을 다 돕습니다. 그래서 help 목적어 투부정사 가능 help 목적어 원형 부정사 가능 아니면 help 뒤에 그냥 투부정사도 가능 아니면 help 뒤에 원형만 붙는 것도 가능합니다. help는 그 정도로 굉장히 이타적이고 모든 용법들을 다 돕는 동사입니다. help 같은 사람이 되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이 to identify 발견 확인하는 것을 다양한 새들과 동물들을 그들이 맞닥뜨리는 명사 뒤에 주호동사면 항상 꾸며주는 관계 저입니다. 그들의 지역에서 맞닥뜨리는 이렇게 다양한 새들과 동물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112원 Due to the large number of new highers 하이얼 자체가 동사일 때는 고용하다 겠지만 하지만 명사일 때 새롭게 고용된 신입사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비슷하게 recruit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채용하다 고용하다도 되고요. 명사일 때 새롭게 채용된 신입사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명사, 동사를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문법 문제에서 가끔씩 모르면 엄청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as 뒤에 빈칸이 있었던 그런 문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선택지 recruit 그리고 recruiter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전치사 뒤에 빈칸이니까 명사 자리인데 왠지 recruiter 이건 왠지 동사 같아. 그래서 recruiter 이라는 명사를 고르고 틀렸었던 문제가 기억이 나는데 일단 얘네가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반드시 필요한 가사명사겠죠. 그래서 as a recruiter 이렇게는 쓸 수 있겠지만 이 자체반으로서는 절대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게 명사적으로 정답이 됐었던 그런 문제였었는데 그리고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recruit 라는 것은 명사일 때 새롭게 고용된 신입사원을 말하는 것이고 recruiter 이라는 것은 recruit 라는 동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채용자가 되는 겁니다. 채용자 채용을 받은 사람 당한 사람이 아니겠고요. 채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기억이 나네요. 다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이죠. 많은 숫자의 새롭게 고용된 사원들 때문에 우리 직원의 directory 우리 직원의 인명 부는요. has been updated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해서 빈가는 그 동사 덩어리 사이에서 동사를 수시켜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라는 것 recently 라든지 아니면 lately 라는 것들은 최근에 무언가가 발생된 동작을 완료된 동작을 강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현재 완료에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정도가 되겠고요. 비번에 fairly라는 것은 fail 자체가 공정한 이라는 형용서가 되기 때문에 fairly가 공정하게 라는 부사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fairly는 자체적으로써 그냥 상당 이라는 부사로써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수시켜주는 그런 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역시 정기토역에서 fairly 이런 식으로 품사 구조 문제로 만든 다음에 마치 학생들에게 이 공정한 이라는 단어의 여러가지 품사를 제시한 것처럼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꽤 상당 이라는 해석을 물어봤었던 그런 눈속임 형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fairly라든지 fairly라든지 quite 이런 부사들은 형용사는 부사의 정도로 수시켜주면서 꽤 상당히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openly 오픈하게 터놓고 이런 느낌 이번엔 normally 이거는 뭐 보통 흔히의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와 어울렸었던 recently 정답이 됐었고요. 자 113번입니다. The tenants 문장의 천명사가 주어겠고요. 세입자들인데요. 관심 있는 세입자들 어디에? 옥스트리트 아파트먼트에 관심 있는 그 세입자들은 have 빈칸 to sign the list papers 이라고 해서 지금 그 임대계약서 임대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일 텐데 빈칸이 없다면 그 have to 사이에 빈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A번에 so라는 것은 등의접속사로서 그래서 정도로 쓰이는 거겠고요. B번에 always 항상 얘는 have to 사이에 들어가질 않죠. always have to 이런 식으로서 만약에 쓰인다면 have to 왼쪽에 들어가면서 I always have to wake up early 저는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쓰이겠지만 지금은 위치적으로 어색하겠고 해석도 마찬가지 D번에 almost 거의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ave almost to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have to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구문인 have yet to 구문입니다. have yet to 부정사라는 것은 아직까지 무언가를 못했다는 해석이거든요. have yet to 부정사 아직까지 무언가를 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안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have yet to be yet to 형태적으로는 긍정문이지만 해석상 부정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세입자들은 have yet to sign the list papers 아직까지 그 임대계약서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토익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고문이니까요.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4번입니다. 거의 끝나가네요. 슬프게도 The Oak Bridge City Council 은 held 주체했습니다. 빈칸의 미팅을 주체했습니다. 겠죠? 거주자들을 위해서 그 제한됐었던 park 공원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빈칸은 미팅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일텐데 이번엔 talented 이건 이제 재능이 있느냐는 뜻이겠죠. talent 재능이 재능이 있는 재능이 있는 미팅 안되겠고요. public 이게 이제 공공의 미팅이 되는 겁니다. public meeting 공공 미팅 이렇게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공공 미팅이 되는 겁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C번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이라든지 D번의 future 미래의 미팅이라는 것은 해석상 모드로 좋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talented 즉 talent라는 게 재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talent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 명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talent 자체가 자체적으로 사람 명사도 가능하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115번입니다. 직원들은 should I shut down their 컴퓨터를 꺼야 돼요. at the end 말 미에 각각의 근무의 말 미에 컴퓨터를 꺼야 됩니다. unless가 접속사거든요. 여러분들 접속사는 주호동사 절을 받지만 조건절 unless라든지 if라든지 아니면 once까지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얘네들은 pp 형태로 추격을 잘합니다. once pp 일단 뭐뭐 된 이후에 if pp 뭐뭐 된다면 unless pp 뭐뭐 되지 않는다면 이런 느낌으로써 그래서 unless pp 형태 지시받지 않는다면 이런 느낌의 분사 구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unless랑 거의 사귀는 거의 사귀는 수준으로 가까운 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otherwise예요. otherwise는 보통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정도로 많이들 함께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otherwise는 달리라고 해석이 됩니다. 달리. 그래서 달리라는 부사랑 뭐뭐 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해석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unless pp otherwise 달리 뭐뭐 되지 않는다면 혹은 얘는 부사이기 때문에 unless 뒤에 들어가면서 unless otherwise pp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달리 뭐뭐 되지 않는다면 달리 뭐뭐 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unless instructed otherwise 달리 지시받지 않는다면 그들의 컴퓨터를 꺼야 된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완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본인에게 박수를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칭찬을 해주는 문화가 특히 우리나라는 칭찬하는 문화가 굉장히 그렇게 좀 적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칭찬을 못 받으실 수 있는데 본인에게 오늘은 칭찬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 지금 다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특강을 들으셨으니까 잘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의 토익 대박의 확률이 한 단계 상승이 된 거예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시험도 다들 대박 나시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하시다면 다음 주부터 저희 2주 완성 49기 스터디죠. 벌써 지금 모집 중이니까 참여하시면 정말 큰 만족과 큰 점수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잘 찍어오세요. 화이팅 잘했습니다.